안녕하세요. 아프리카프릭스에서 맹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댕채입니다. 안녕? 가족들 얼굴 좀 봤고 시즌 들어가면 많이 못 보니까 여자친구 얼굴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똑같이 게임만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. 운동하는데 좀 많이 노력을 기울였어요. 근육이 많이 빠지더라고요. 앉아만 있으니까. 그래서 근육 원상 복귀 시키려고 했어요. 열심히 다녔습니다.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크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. bjs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기 팀 컨셉이 막내가 왕이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어요. 막내라고 해. 서술하지 말고.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부족해진 체력을 보충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연습에 매진하였어요. 저는 폭시 선수가 차량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게 항상 보면은 여유가 없거나 어디 막 미라마 지형에 끼거나 아니면 차 바퀴가 터져요.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축복이 좀 있다면 폭시 선수한테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모장이 두 명 있는데요. 그 두 명에게는 언제나 신의 가오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받아서 치킨 먹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받아서 치킨 먹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른지 공평하게. 자기장에 붙어도 못 할 것 같은 팀은 있습니다. 마지막 팀. 팜피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유네 선수가 게임을 얼굴만 믿고 하는데 자기장은 좀 저희 쪽으로 짚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1, 2라운드를 말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징크스를 이번 선발전 때 깨면 좋겠습니다.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한테도 자기장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공평하게. 모는지 공평하게. 거의 2년 동안 똑같은 것 같아요. 밀벼 한번 안 떴으면 좋겠어요. 연습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비행기 동선이 좀 귀엽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. 기장님 부탁드립니다. 오토바이 타면 안 어플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꼭 떠졌으면 좋겠습니다. 차 운전을 좀 더 잘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. 저는 댕체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하 동문입니다. 아니 왜 그래 나한테. 소원이잖아. 좀 더 다양한 이모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많이 사랑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꼭 데를링 가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 없었으면 프로의 길을 금방 접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.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조금씩 이제 성장하게 가면서 대회 내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 내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해주시는 팬들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설레발은 치면 안 돼가지고 항상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.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를 얻은